윤경화의 쇼 가요중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들 정말로 유쾌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끼와 재능으로 똘똘 뭉친 남송 트로트 듀오가 되겠는데요 이름이 바로 연하남스입니다 곡명도 굉장히 독특해요 남편의 애환을 담은 곡 갈치 한마리라는 곡을 요즘에 밀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떤 곡인지 잘 들어보시고 또 연하남스가 어떤 팀인지 눈여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유쾌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연하남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구 flips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익힌 하는 đang이 내가쪽으로 인정은 슬픈 공부 설거지랑 해놓고 가지 개한통에 깨알같이 업데이트 됩니까 10년은 더 젊어진 스타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사람아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 감사합니다 아주 신나게! 한 마리 구워놓고 어디 갔니 이 마누라야 빅박이 힐이 부족하거냐 들어오긴 하실 건가요 깨토깨알같이 업데이트 됩니까 10년은 더 젊어진 스타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사람아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사람아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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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